프레스코발리 가문 운영하고 있는 니포사노스 와이너리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메디치 가문 말씀드렸잖아요. 14세기부터 있었던 가문인데. 14세기. 이 와이너리 소유하는 가문은 더 오래됐어요. 에? 700년 전에 있었던. 700년? 이 와이너리가 700년 된 거야, 그러면? 맞아, 맞아. 30일대째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30일대째. 내가 여태까지 돌아다니는 것 중에 최고의 역사가 깊다. 제일 노래 됐어요. 31대째 된 와이너리야? 31대째 된 와이너리야? 이탈리아의 3대 와이너리라고 봐야 돼요. 아, 3대 와이너리야? acá? 네. 아멘 이탈리아 사람들도 브리스코발디라고 하면 다 알아요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빨리 우리 의뢰인 만나보세요 자 의뢰인이 나오시죠 와우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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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베로디 네베로디 자 먼저 하세요 여기 성주인이신가요? certo! 요mi chiamo Alessandro Zanieri e sono il responsabile di tutte le cucine della Marchesi de Frescovallo 와우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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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iel excuse me Expert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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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오우 미큘란젤로, 얘네를 자주 왔었대요, 와이파! 너무 웃긴다! 야, 미큘란젤로 우리 가끔 오잖아! 왔었다, 왔었다! 먹고 가 맨날! 미큘란젤로 가? 매우 유명한 장면이 왔어요. 미국의 대통령은 몇 년 전에 왔어요. 그리고 여기, 프린cipe 카로, 이전에 이루어졌어요. 여기, 뒤에서. 진짜로?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다고? 진짜 맘마 미하다. 진짜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 급식을 의뢰하게 되셨나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사실. 왜요? 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음식을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집에 가면 김치 만들어보셨어요. 만들어보셨어요? 만만해! 김치 만들어보셨다고? 아니, 저는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한국의 음식을 잘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음식을 준비할 수 있어요. 준비해 주신 음식을 배우고 있는 음식을 배우면 굉장히 잘생겼어요. 저는 한국의 음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음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와! 우리 소소 중요하다. 우리 급식 먹고 나서 그 와인 페어링 같이 올려주게 이렇게 좀. 저도 사실 저 집에서 거의 한식만 먹잖아요. 한식이 와인이라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근데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급식은 이게 몇 명이. 아 그래. 100. 100. 100. 100. 100. 100. 100.